어떤 아저씨가 구사라 누나한테 주라고 했어. 어떤 아저씨?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? 어떤 놈이 또 USB로 교란시키려고. 차 타고 왔어. 갔어? 확인만 해 볼까? 나한테 이걸 왜 줘? 필요할 테니까 지금 맛보를 놓든 나중에 꼭 필요한 카드로 쓰든 선택은 세라 네가 하는 거고. 세라 네가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치길 바란다고 했던 말은 그때도 지금도 진심이야. 아, 그리고 나 본가로 내려가게 됐어. 잘 지내. 고마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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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etime. 고마웠다. fraa american